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공정하게 재산을 상속 받으셨나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로 딸을 밀어내고, 아들만을 떠받치며 살기도 하고, 또 우리 죽으면 제사 지낼 사람은 장남이라면서 아들 사이에도 장남 차남 구분하며 차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식들은 상처받고 형제 남매 관계는 일촉측발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여차하면 온 집안이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먼저입니까? 딸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재산을 나누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으로 가족들을 산산히 흩어놓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며 성장합니다. 그 사랑의 쟁취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고 본능인 것이죠. 어려서 형제들끼리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기 위해 쟁탈전을 벌일 때 편애가 있으면 큰 상처로 남는 것처럼 부모 사랑의 쟁탈전이 다시 불거지는 시점이 바로 유산상속 시기입니다. 금액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요. 얼마가 되었든 형제 남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을 때 부모 사랑을 얻지 못한 사실을 현실로 느끼면서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 중 차남인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형에게만 쏠리는 사랑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에게는 온갖 좋은 물건에 특별가회는 물론 대학 입학 때 근사한 양복까지 해 입혔습니다. 반면 부모들은 김씨에게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순하고 묻어난 성격의 김씨는 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예쁜 짓만 하며 성장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늘 부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알아서 하는 쪽으로 심리가 발달했던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힘의 구조는 기묘하게 뒤틀렸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많이 받고 동생인 김씨는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산 덕에 김씨는 그럴듯하게 가족과 자산을 일군 반면 형은 실패를 거듭해 이혼 후 혼자 삽니다. 이제 부모님은 넌 잘 살지만 형은 계속 챙겨줘야 하는 형편이라며 편해를 계속합니다. 유산까지 형에게 상속하겠다고 하자 곰고 곪은 김씨의 상처가 마침내 터졌습니다. 가정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갖 대소사를 챙기던 김씨가 손을 놓아버려니 집안이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너 변했다 인간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신 통에 죄송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늘 주기만 해야 하고 형은 받기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김씨는 하소연을 하며 부모님이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남이녀의 막내인 40대 여성 유씨는 지난해 명절 사업가인 아버지의 일방적 유산 배분 선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랑, 집, 고향 땅까지 재산은 전부 오빠한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놀란 표정에 유씨와 눈이 마주친 아버지는 농담이냐? 아이고 우리 막내딸은 집 살 때 도와줬으니까 오빠껏 넘보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표정을 추스렸지만 가라앉은 유씨의 기분은 좀 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막내딸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성장 과정에 차별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상속에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유산 싸움 같은 건 막장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 맞벌이하는 남편과 벌이도 나쁘지 않아서 살아가는 형편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며칠을 생각해봤어요. 돈 있으면 좋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렇게 유산을 나누겠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품은 사랑의 최종 결산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이 정도밖에 사랑 안 하셨나 보다 생각하니 슬퍼졌습니다. 유씨는 재벌과 자식들이 유산 싸움 하는 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는데 이제는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는 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을 편히 여기는 유씨의 부모님은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늘 유씨를 찾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섭섭함과 자책, 원망과 사랑의 감정이 뒤엉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모님을 챙기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이젠 의문이 깊어만 갑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는 것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치명적인 배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에서나 벌어지는 줄 알았던 유산 상속 소송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만 취업할 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유산을 받을 때도 공정과 정의를 외치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공정성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장남은 책임과 부담이 더 크니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혜택을 누려온 장남이 상속까지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또한 지난 일은 다 차치하고 현재 자신이 가장 못살기 때문에 잘 사는 형제들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생활비도 더 많이 쓰니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의 시각과 입장이 다르니 어떻게 나누던 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어렵죠? 부모 재산인데 내 재산인데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증여나 상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 잘 살라고 걱정 없이 살라고 나눠주는 건데 잘못했다가는 자식들 간의 우애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분배의 공정성은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정확히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서운하고 어떤 점이 감안되었으면 좋겠다 가족들 간에 서로 솔직하고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더구나 이건 한 번 모여서 얘기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르게 갖고 있던 공정성의 기준을 합의해 나갈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얻어지는 형제 남매 간의 그 금액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앙금도 풀어지고 서로의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로 유산 분배의 그 격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자발적인 양보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 부모의 유산상속이나 증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식구들끼리 대화하는 분위기가 좀 잡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대화를 잘 안 하다가 돈 문제로 모여서 대화를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죠. 최근 10여 년 사이에 딸과 가까이 살며 부양의 책임은 딸에게 지우면서도 유산은 아들에게 넘기는 집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함께 살기는 딸이 편하지만 집안이 일어서려면 아들이 잘 돼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워낙 뿌리 깊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참 부모의 역할은 마지막 순간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서 유산을 앞에 놓고 자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